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래도 보통 크림떡볶이 하면 생크림버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생크림버터 대신에 두유 그리고 밀가루인 면 대신에 두부면을 사용함으로써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오일은 살짝만 들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볶는 게 많으므로 한 두 스푼 정도 여기 양파 다진 거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국간장 볶아줍니다. 지금 국간장하고 설탕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카라멜라이즈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간장의 단맛이 이렇게 끓어올라져요. 그럼 약간 카라멜라이즈가 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약간 더 진한 갈색이 돼요. 이제 이렇게 딱 붙었을 때쯤에 꺼주시면 되고요. 바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세슈는 블링거예요. 최소 미지근한 물에 4시간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화학 재료도 안 들어와 있고 그냥 효모 그 자체인데 되게 고소한 치즈 향이 나가지고 보통 까르보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크림소스를 만들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고소한 치즈 동네 코스 주님 밑에가 달라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두부면을 넣을 거예요 두부면은 이렇게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따란 두부면 너무 좋은 게 안 불어요 계속 끓여도 됩니다 두부면 끓일 동안 약불로 놔두고 저는 샬롯을 가장한 양파를 구울 거예요 샬롯이라는 조그만 양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렇게 가니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샬롯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일반 양파로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빼서 구워주시면 샬롯이랑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식용료 살짝 여기 끝에는 익혀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안 익혀져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도 똑같이 색깔이 다른데 똑같은 색깔 될 때까지 익혀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야챔을 만들어 주세요 아까 구워주시고 깨끗한 후에 나라의 양파를 넣어줘요 차단을 넣어주고 특별한 요리의 차이는 떡을 튀기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튀기면 훨씬 맛있어요. 만약에 이런 쌀떡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현미떡이나 곤약면 아니면 곤약 튀김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탄고지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 올라오면 다 된 거예요. 위에 올라온 친구들을 곤약에 올려줍니다. 곤약에 올려줍니다. 원인은 곤약에 올려줍니다. 간장 부분에 올려줍니다. 소금은 아직도 약 15분 정도 정도만 더 해주세요. 다이어트에 올려둡니다. 다이어트에 올려둡니다. 남을게요. 육사기 칠해줄게요. 오늘의 요리 마라크림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전 두부매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제 주식이에요. 너무 담백한데 자극적이에요. 진짜 환기를 먹더라도 튀겨야 합니다. 제 첫 끼는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10시. 요리하다 보면 계속 안 먹다가 퇴근하고 그때 갑자기 시국이 나오거든요. 그럼 10시부터 첫 끼를 먹고 자는 거죠. 짧았던 입 맞춤도 가질 수 없었지요. 손인 김처럼 희미하게 날아가 버렸네. 오전 슈퍼에 잠이 들어 종일 허리가 아파서 싫은 할 일이 많았는데... 암백맨이 제안하는 마라크림떡볶이와 맛있는 밤 되세요. 그럼 내가 눈치였을까? 자꾸 이러기 싫은 자의 너를 생각해... esso meow.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